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TV 여러분. 오랜만에 팀이 나와있으니까 낯설시죠? 낯설어요. 진짜 낯설어. 왜 이렇게 낯설지?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축구에 대한... 당신은 자가 격리를 했지만 나는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나 마스크도 안 쓰고 나셔서... 자랑이 아니에요. 민폐더라고. 사람들이 나는 몰랐는데 자꾸 나를 왜 쳐다보는데 나는 잘생겼어다 보다 그랬는데 백화재 같은 데 가면 자꾸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보지 그랬는데 쳐다보는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내 뒤에서 안 올라와. 내가 어느 매장에 들어가면 좋은 분들이 안 나와. 왜 나가야 하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손님들이 가서 나와서 마스크를 안 쓰고 어서오세요라고 이야기를... 이런...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데요 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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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좀 제한이 생활하실 분들에게 좀 심신의 위로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사실 컨텐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구라는 경기가 없어졌어요. 일단 매장에 문 닫고 필제품이 제대로 나오기도 어려운 세계적인 환경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이렇게 오래 안 하고 안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안 본 거는 군대에 가 있을 때 못 봤으니까. 네. 자 있는 타인이 그러셨고.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되게 이상한...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본 거예요. 뭘 봐요? 왓챠 플레이로 들어가서. 왓챠? 왓챠에서 보는... 게임 시즌 1부터 8까지 중에서. 게임 오브 스룸 그거? 어. 재밌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기로 했구나. 약간. 마지막이 그거 한데. 그... 근데 리얼리티가 있을 거? 정치 싸움이나 이런 그런 거. 리얼리티 이런 거 보다. 거기 야한 장면들이 너무 나아나와서. 유저들을 다 벗고 나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닌가?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싫어하진 않는데. 그거를... 축구 얘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뭐 우리를... 난 거기 나오는 주여... 아... 여자 배우들이. 네. 빨가붙고 나오는 장면에서. 네. 몸매가 그렇게 안 예쁜 거를 보고. 아 역시 동양이든 서양이든. 보통의 평범한 사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델이나 이런 체형들은. 정말 특이한 체형이고. 아 그럴 수 있다. 그 외에 나머지 체형들은. 역시 서양인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그 배우들 보면. 주로 다리 길이가 아주 길다든지. 몸매가 정말 이렇게 날씬한 이런 배우들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합체가 좀 비만인 경우도 있고. 가슴도 되게 모양이 다 퍼져서. 되게... 그... 걔네들이... 난 그게 그걸 보면서. 저 배우들이 저렇게... 원래 HBO는 폐쇄으로니까. 공중파로 방송되는 건 아니어서. 아 그래요? HBO가 원래 폐쇄으로. 그래서 그전에 나온 벤시라든 이런 거 보면 되게 야하거나 잔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잔인한 것들이 되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 왕자의 게임을 할 때까지 전혀 안 보다가. 볼 게 없어서. 넷플릭스도 웬만큼 봐서 볼 게 없어서. 왕자의 게임을 한번 보자고. 시즌이 기니까. 다른 장학 경위 하셨네. 장학 경위는 했지. 맨날 집에서 알패들 가지고 그걸 보면.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아주 재밌다는 건 떠나가지고. 어떤 면에서 약간 유치하기도 안 돼. 뭐야 그래서 정리를 해 봐. 배우 중에 난장인이 되어 있잖아. 남자? 어. 그 사람이 주연으로 그... 물론 그 친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에서 그 배우 전문 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봐서 알아요. 저도 왕결 아니더라도. 용타고 대륙 넘어온 것까지는 봐서. 그 친구 난장이가.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회. 그게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잖아. 그거 아실까요? 이거 한국에서 단짝 예로 보자면. 장애인들 주민을 평소에 볼 수 없죠.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출근하시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한번 이렇게 보시잖아요. 특수 학교 차들이 따라오는데. 이쪽에 특히나 장애인 이쪽 근처에 학교가 있는 걸로 알아. 그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강 끝나고 나서 고원 같은 데 가보면. 사람 없을 타이밍에. 저 뭐냐. 평택에서 그쪽 안성구 쪽에 사는데. 그 공원에 또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부모님들이. 약간 깜짝 놀래요. 나은 정도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시간을 골라서. 저 부모님들이 와봐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뭐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축구 콘텐츠나 주문 기사하시는 분들도 소스가 떨어졌어요. 저희가 보기에. 우리는 사실 소스가 떨어진 건 아닌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래서 뭐 이제. 하기가 싫더라고.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채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많은 레플리카룸TV 영상 보시면. 프린팅하는 거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한 거 빼놓고는. 실적 이제. 레플리카룸TV와는 거리가 뭐. 축구와. 축구 경기리고 이런 걸 했었고. 드디어. 보통 흔히 말하는 유니폼. 선수. 축구 유니폼 맨 안에서. 저희가 입고 있는 거 딱 아시겠죠. 빨간색이. 가장 전통적이고. 이게 15, 16, 17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면. 뒤에 있는 선수가. 디에오 코스타. 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디에오 코스타고. 14, 15니까 15, 16, 16. 제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거 같은데. 더 빨리. 야, 중요해. 알았어요. 누구를 아니고 한 줄 알아. 나 얼굴 모자이크 해다 지금. 그래서 바이런 미련이고요. 사실 봉코 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사실 독일 팀 중에 가장 좋아하는 팀이고. 유니폼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샀었기 때문에. 바이런 미련도 못 샀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샀었었었어. 나. 하하하하. 그런 이유까지. 그런 이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할 건데. 저희 앞에. 한쪽엔 또 유니폼이 이렇게 있고. 제 쪽엔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아, 보기에는. 똑같죠. 구별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왜 저희가. 네. 유니폼이. 2020-21 시즌. 유니폼이에요. 20? 21? 현재 이제. 그. 분데스리간은 요번주 토요일부터 경계 시작이 돼요. 제리와. 오케이. 토요일. 독일이 정말 대단한 게요. 그. 코로나 감염자가 17만 명이에요. 엄청 많네. 네. 17만 명이고. 사망자 수도 7,800명에 이뤄요. 근데. 우리는 260명 죽었잖아. 아예. 1만 명에. 만천명에. 근데. 독일은 리그를 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지금 EPL도 계속 지금. 하는 시점을 보고 있는데. 감염자 22만 명에 3만 5천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축구를 하겠대. 대단해요. 네. 아, 이게. 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EPL은 반드시. 그건 멈추질 않아. 영국 사람들은 이상한 전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 약간은 공감했던 부분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망자가 나와도 아마 할 거다.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려해. 우리나라도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태원 달. 제2차. 그. 코로나 폭풍이 몰아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치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그 다음에. 축구 산업이든.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그쵸. 이제 소매를 메꿀 수 있는. 그 비용과 편익 분석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아. 많이 걸리긴 하지만. 현재 많이 죽진 않고. 감염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한다. 아니면. 수출이 중단된다. 여행을 못한다 해서. 전체적인 산업적인. 미치는 파장이 더 커지면. 거기에 대한 경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겠죠.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뭐. 35,000명 장례식 치료나. 치료비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제공을 안하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그 때 많이 죽는 거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리그 재개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쵸. 할 거래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건 뭐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먼저 죽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네. 운영을 중단하는 비용이. 아니. 영국 같던때는. 내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영국. 영국. 런던 도 마찬가지구. 지방도 마찬가지구. 지방도 마찬가지구. 우리는. 밖에 100m만 딱. 나가면. 내과. 외과. 저잉외과. 안과. 집과. 모든 게 다 있잖아. 거의 최첨단의 도시. 한 개씩이 아니라. 경쟁 비교 대상이 있는. 업체가. 예를 들면. 집과 같은 게. 4개. 5개씩 있다고. 그죠. 아니. 주변. 주변. 동네 근처. 100m 반경 내에서. 영국은. 우선. 조그만 마을이나. 이런 데. 지방으로 가면. 병원 간판이 없어요. 호스피털이라는 게. 그냥. 닥터 누구로 되어 있는. 집이 있어. 그니까. 아프면. 그 집에 찾아가야 되는 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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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근데 가서. 저 몸살이. 감기가 들어서. 멸이 나고. 2000년도 얘기에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약이 다 듣고. 그냥 집에 가서. 흑시라고. 낮두단문마시고. 안 되면.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서. 마스피린 상온전.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의료보험 체계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죽는 사람을 좀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게 판단이 되고. 잡을 수 있다가 판단이 되면. 영국 사람들은. 자기 전통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나면. 리그가 재개된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연유였구요. 일단은. 어떻게 얘기했지. 다시 몰라요. 다시 월요일도 돌아갑니다. 맥을 짚어야 돼. 다시. 유니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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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유니폼인데. 이게 왜. 지금. 의미가 있냐면. 아직. 10분 지났는데. 얘기를 하네. 길이다. 올록할 길이 멀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출시가 됐어요. 아. 독일. 바이렌민 홈페이지는. 독일의 어떤 사이트에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제품을 팔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각 대한민국의. 그. 이상입니다. 각. 이상이라고 해야 하잖아. 모르겠어. 러친데이트를 못 맞춰. 그거야.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 처음으로는 모르겠지만. 난 너무 이상해. 둘이 맨날 이야기해요. 어. 저 나이키 세다고 그랬거든요. 네. 다른 나라 다 안 나왔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아니. 옛날에는 그랬다가. 그걸 지적하면 다시 가. 물건을 뺐어. 매장에서. 더 웃긴 거는. 손님이 상한 건 어쩔 수 없고. 네. 일단은 그거 빼. 뺐다가. 다시 내. 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경우를 말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고. 좀 더 빨리 즐길 수 있는 것에 그랬던 거고. 아까 우리 흔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사실은 둘이서 유튜브라는 걸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는 정말 많은 콘텐츠를 할 수 있다고 봤었어요. 매일 만들어도 몇 년씩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레플리카가 한. 2천번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하루 하나씩 울고 먹으면. 그렇지. 그 이야기를 했지. 2천일 동안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축가도 한 300켤레 되기 때문에. 2천, 3백일 동안. 매일 하루 한 개씩만 해도. 둘이 떠들면 가능하잖아요. 끊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했냐. 우선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개인적인. 장사로 이용을 하는 거에. 이미지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었고. 이거는 많이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플리카는 축가처럼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을. 요 카메라나 화면상으로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테스트.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팀에 대한 레플리카는. 맞아요 팀 유니폼이니까. 그 팀의 히스토리는 사실은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더 울고 먹을 수가 없어요. 울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 데다가. 어느 시즌에. 한 1년에 나오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해요. 아. 그러니까. 컬러만 바뀌죠. 이게 뭐냐면. 각각의 팀이. 유니폼의 옷이나 디테일의 색깔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 많은 문제 아시면. 아디콤. 아디콤. 뭐라고 나와. 클라이막 쿨. 클라이막 쿨. 아디콤무 컨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로 따지면. 콘디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짧은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오븐내어가. 그런 결론은. 근데. 아시겠지만. 오버터피시 같은 데도. 축구 유니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 보면. 참 얘기할 게 없거든. 잘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를 좋아해. 축구를 보면서. 유니폼이 거기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또 안 되는데. 분명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축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1회 장비로. 당연히. 축구화를. 찾죠. 그건 맞죠. 축구화를 찾는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운동을 해보시는 분은. 많이.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옷에. 축구화보다도. 옷에 더 많은 것들이 소요가 돼요. 시간도 소요가 돼요. 그쵸. 왜냐면. 축구화는 계속 신어도 되죠. 옷은. 여름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번 운동하고 나면. 다 빨아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만약에 4번. 5번 한다 그러면. 옷 가죽수가 많아야 되는데. 섬유라는 거는. 반복 세탁하게 되게 되면. 손상이 갑니다. 손상이 가기도 하고. 어느 시점이 돼서. 화학적 성분이. 일단. 분해가. 부시기 시작이 되면. 그게 뭐냐. 냄새가. 노후가 빨리 돼요. 오히려.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면. 동일한 옷을 계속 입는다는 가정 하에. 축구화하고 똑같이 일한다고 하면. 옷이 우리가. 삭는다고 표현해요. 삭. 삭으면서. 특유의 냄새가 따나고. 이런 게. 습기게 되면. 옷이 기능을 못해요. 화학하고 빙탱하면. 냄새가. 짬이 조금만 나면. 옷이 그거를. 탈취를 못하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상한 냄새가. 계속 배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간절기라고 할 수 있는. 봄과. 그 다음에. 가을에. 그 것들이. 이제. 계절이 노후해지면서. 습기가 이제. 네. 대신 여름과 겨울은 확실한데. 그 두 시즌. 여름과 겨울 두 시즌용으로.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옷도 되게 많아요. 아. 이게 표현하자는 뭐냐면. 겨울에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여름에 얇은 옷이 필요하면. 그 간절기 때 필요한. 길고 얇은 옷이라든지. 여름한 옷이 필요해요. 아니면 방풍을 위한. 얇고 구던 자켓이라든지. 여러분 축구역에서 아실 거예요. 어느 날씨 때 필요한 것들의 장비들.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 레인 자켓이 엄청 팔렸던 이유. 제 생각에 아마. 그런. 그 당시에는 그때. 2005년 6년경이었는데. 바로 세상에. 그 때는. 학생들 유니폼이었어요. 거의. 장면에 그 롱패딩 유행하다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면접 갔다가. 3년 4년 가죠. 네. 마약은. 체인 자켓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 뭐. 뭐라. 뭐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했지. 바이런미네. 아. 그 뭐. 옷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했던 게. 자주 입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옷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옷이 많이 필요해서. 옷을. 이제. 운동할 때 입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되게. 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팀옷을 입으면 되지만. 여벌이 더 필요한거죠. 여벌이 더 필요하죠. 혼자 연습할 때도 필요하고. 뭐. 팀 목이라 그래도. 유니폼 딱. 한벌 두벌만 갖고 있다 그러니. 매일 빨아서. 입기 힘드니까. 말려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칼날을 맞춰가지고. 여벌의 운동복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름에는. 매일 갈아입는데. 일주일에. 5번 정도 운동한다 그러면. 한 10번 이상. 양말도 그렇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운동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가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오른쪽에.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바이너메스에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했고. 왜 두 개냐. 뭐.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래플리카라는 유니폼을.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선수용. 보통. 선수를 위한 기능성. 우리가 그렇게 축구화에서 많이 말하던. 테크놀로지. 네. 기능성. 새로운 것들을. 가미한 유니폼이 하나가 있다면. 래플리카. 보통 우리는 그걸. 어센틱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요? 선수들이 있는 거야? 네. 어센틱이라고. 고기능성에. 어센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 앞에 있는 유니폼이고요. 이제. 봉코님 앞에 있는 게. 보통 이제. 래플리카. 래플리카라고 하죠. 보통 단어에 대한 거는. 래플리카라는. 복제품이라는. 첫 래플리카 사시는 분들은. 래플리카라고 하면. 복제품이라. 사토를 판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래플리카 많잖아요. 거의 뭐. 총기. 네.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총기 래플리카 파시냐. AK. 서총도 파시냐. 래플리카는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고. 이제 그거에 하는 게. 아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래플리카나. 축구 유니폼에도 많이 사는 거지만. 다른 그런 피규어라든지. 이런. 맞아요. 일단 오토바이에 대한. 레플리카도 있고. 아. 레플리카. 오토바이 래플리카도 있고. 왜냐면. 듀카티 선수요. 잘 모르지만. 가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거에. 다운테이크 버전이란 거죠. 레플리카랑 오토바이 나오듯이. 유니폼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어려운. 저는 이거 맨 처음 접했던 게. 레플리카하고 어색 접했던 게. 2002년. 나이키. 대한민국 유니폼 때 처음 봤어요. 그런 개념을. 그전까지는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수집을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994년. 94년에. 이제 레플리카를 수집을 시작을 해요. 몇 살이었죠. 저것도. 그저 말해야 되나요. 기억이 안 났어. 나이가 나오나. 어리잖아. 아니. 어리진 않아. 이제. 어린데. 빨리 이야기 하세요. 94년부터 수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좋았던 팀들이. 예를 들면. 아약스. 브라질. 맨체스터. 맨유. 첼시 엄브로. 에버튼 엄브로. 다 엄브로였어요. 엄브로. 엄브로 제품들을.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바파텍이라는. 기술. 우리가. 베이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에. VAPATC. 바파텍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당시에. 레플리카를. 지금. 원산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어디지. 콜롬비아. 메이드 인. 이거는. 타일랜드라고 있는데. 타일랜드라고 있는데. 안 보인다. 캄보디아. 이거.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는. 처음 본다. 이 옷은. 제가 당시에. 구입을 할 때는. 엄브로 제품. 메이드 인. 유케이였어요. 아. 유케이고. 그 소재가. 난 처음 봤던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에로 레디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제품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인데. 그쵸.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기능성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 당시에. 바파텍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든. 이 제품이든. 축구 유니폼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능의 핵심은. 몬스터 위킹이에요. 그니까. 땀을 배출시키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요한 기능을. 이제. 각 브랜드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폴리스텔. 특수 폴리스텔 섬유를 가지고. 유니폼을 만드는 거에요. 유니폼을 만드는데. 1970년대 중반. 8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니폼이 면이었어요. 아. 맞네. 왜냐면. 면으로 만들어서. 맞네. 펑퍼짐한 느낌의. 면이라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땀에 젖으면. 무거워지죠. 땀에 젖으면. 무거워지는 게. 약점이어서. 어쨌든. 그 부분을. 섬유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폴리스텔이고. 폴리스텔로 만든. 유니폼에. 거의 초창기 정도. 해당되는 제품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게. 그. 이런 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폴리라고 하면. 내가 이해 못 하실 것 같고. 이 질감을 아시려면. 그러니까. 나일론이라고. 거의 아까. 이야기 되지 않을까요? 그런.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지금 이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폴리스텔은.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폴리스텔을 하는데. 질감이 지금처럼. 폴리를 얇게 가구한 거고. 직조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카파 아직도 유벤티스 유니폼 기억나요. 옛날 거? 네. 폴리처럼. 사포 같아 입으면. 그냥 입으면. 피부가. 쓸려요. 이게. 2000. 2003. 뭐 이런 시즌. 까만 거에다. 어웨이에다. 카파. 트레저게 입고. 초반에. 내둡했는데. 지금 이걸 만져봐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폴리가 아니라. 까끌까끌한. 거의. 이 유니폼은. 바이어리미넨 유니폼 중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82년. 83년. 옷은 이쁘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칼라인츠 루메니게. 울리 헤네스. 폴 브라이트너. 클라우스 아우겐탈러. 그 다음에. 나아트바임. 이런 선수들이. 이 팀에 있었어. 안은에는. 없어요? 루메니게. 울리 헤네스. 뭐. 저. 바이어리미넨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당시 제품이. 이. 이 시즌께 의미 있냐면. 처음으로. 바이어리미넨 유니폼에. 팀 엠블렘이 들어갔던 거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우리들 생각. 우리들 생각하기에. 지금 EV라는 게 없네. 팀 엠블렘이. 팀 엠블린 자체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이게 없이. 요거랑. 아디다스 로그랑. 요게 들어가는 거에요. 아.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팀을 상징하는 요거가 없었다고. 없었어요. 네. 그게 독일은 분데스리가가. 계속 그렇게 되다가. 리버풀이나 이런 데는. 유니폼이 나올 때. 옛날부터. 50년대. 40년대. 30년대도. 리버풀. 리버버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거는 없고. 이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게. 1974년인가 부터. 이 스폰서 로그는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해서. 바이어리미넨 팀 같은 경우는. 초기 아디다스랑. 아디다스 유니폼 그때. 아디다스 로그가 들어갔었고. 그렇게 또 스폰서 리사니까. 네. 지금 가장 오래됐잖아. 아디다스 계약 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맞네 맞네. 독일 대표팀이랑. 그다음에 바이어리미넨이에요. 50년이 넘었을 거야. 보건 계약한 지가. 그리고 이 이베코는. 원래는. 원래는. 이탈리아 트럭 회사인데. 이 이전에. 마기루스라는. 마기루스도이치라는. 독일 트럭 회사가 있었어요. 아디다스가. 메인 스폰서로 들어가고. 키스 오프라이어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마기루스도이치가. 바이어리미넨 전성기 때 들어갔는데. 이 마기루스가. 이 이베코 회사. 이탈리아 회사에. 매각이 돼요. 음. 그래서. 이 시즌부터는. 두 개 회사에.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아. 82년에. 재밌네. 근데. 그럼. 언제 들어가냐. 말씀드렸지만. 82년부터. 이 바이어리미넨 로우가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우. 반. 웃긴 거는. 그 당시는. 분데스리가. 전 세계 최고 리그였거든요. 아. 차분권이. 그 당시에. 차분권이. 프랑크푸트에. 아까. 나투바이를 말씀드렸는데. 나투바이가. 프랑크푸트에 있었었는데. 그. 프랑크푸트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았었어요. 헤치앤바인. 그라보스키. 브루노 페차이. 나투바이. 차분권. 이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뛸 때. 그 당시에. 프랑크푸트는. 여기. 팀에. 로우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돌타. 일본 카메라. 회사가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해외에다. 뭐. 온갖. 뭐. 캄무룩크. 리버풀 전부. 히다찌.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갔었어요. 영국은. 이 스폰서 로고 들어가는게. 또 늦었어요. 리버풀에 히다찌가 들어간게. 70. 82년. 79. 80. 시즌부터인가. 그때 들어갔고. 이탈리아 리그들도. 이 스폰서 로고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게. 82년. 독일이 선진 리그였어요. 선진 리그였어요. 그걸 알고 싶었던거죠. 기본 축구 문화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팀들이. 분더스리가 운영 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거죠. 아. 옛날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축구에. 3대 리그라고 보통.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소매에 보면. 헤르메스라는. 독일 택배 회사거든요. 아. 택배래. 이게. 헤르메스 택배 회사. 이게 아마. 독일의 도이치포스트랑 같이 연결이 되어있어서. 배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소매 지금. EPL 보면. 여기. 벅클레이 컵더라고. 아니 아니. 여기 보면. 새로. 스폰서 로고가. 왼쪽 소매에 소용이 되었잖아요. 각각 팀마다. 원래는 뭐였냐면. 양쪽에. 양쪽에 프리미어리그 배지. 리그를 달았었는데. 네. 각 구단마다. 한쪽에는 프리미어. 오른쪽에는. 오른쪽은 보통 이제 리그에 이렇게. 네. 분데스 리그에 이렇게. 분데스 리그에 배지를 하고요. 원래는. 프리미어 그랬지만. 이제 왼쪽에도. 다른 리그처럼. 네. 아. 프리미어리그에도. 너네가 원한 스폰서 회사를. 섭외해서 붙여라. 돈 받고. 분데스 리그가가 이걸. 먼저 허용한 거예요. 구단 재정.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진화 됐네. 네. 이것도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독일은. 문제는. 모든 회사가. 동일한. 리그. 한 리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 배지가. 모든 팀에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EPL은. 각 팀이 개별 계약을 할 수 있게. 개별 단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폰서를. 한의 단체를 갖고. 리그한테 뿌려주는구나. 스폰서가. 독일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또 차이가 나죠. 지금 보면. 이제. 독일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팀들은 이제. 카타르요. 이것도. 이것도 카타르. 지금. 같은 시즌 유니폼이니까.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각 팀마다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게. 독일도 지금. EPL처럼. 다시 EPL 식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선진 리그 다 이야기했는데. 유니폼에 대한 것을. 2002년도에 봤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는 걸 보셨던 거는. 몰랐었어요. 몰랐었다고? 몰랐던 게. 왜냐하면 엄브로 같은 경우는. 아약스든. 그다음에 브라질이든. 같았으니까. 다 같은 거예요. 선수들 유니폼이랑. 레플리카랑. 어센틱의 차이가 없었었는데. 그 차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어. 알파 프로젝트가. 아니요. 알파 프로젝트가 아니고. 아디다스 이퀴먼트. 이퀴먼트가. 이퀴먼트가. 이 옆에. 유니폼 옆에.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 옆구리에. 이퀴먼트 로그가. 형광색으로 들어가요. 선수들 유니폼에 형광색이 들어가고. 실제 그 제품들은. 메쉬. 여기. 이 옷의 옆에도 이렇게 보이시는지.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꽃이 비치는 장면들이. 그게 이제 메쉬 구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퀴먼트에는 좀 더 강화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아. 저렇게 선수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는. 이게 없구나.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몇 년대 대략 기억나요? 어. 이퀴먼트가 들어가는 게. 90년대 중. 말 같던데. 중말기. 근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아디나스가. 이런 고기능성 제품을. 언제부터 냈냐. 사실은 이제. 이런 유니폼들이 나올 때만 해도. 일반 폴리스텔이잖아요. 일반 폴리스텔이기 때문에. 딴 배출이. 무게는 가볍지만. 딴 배출이 잘 되는 소재는 아니었어요. 전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다만 면을 교체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폴리스텔을 선택을 한 건데. 네. 그거지. 면이 무거워지는 면에 대한. 무거워지는. 왜냐면 폴리는 가볍고. 물에 대한. 흡수성은 없었거든요. 흡수성은 없어요. 근데. 무료해를 하더라도. 유니폼 자체 없고. 쓴 가벼우니까. 습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을 했다가. 아디다스가. 나이키는 뭐. 그냥 축구 제대로 할 때도 아니었으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아스날 드림캐스트 유니폼을. 옛날에 구해가지고. 벨카포를 샀는데. 그것도 똑같은데. 합포야 합포. 제가 하고 있는. 1990년하고. 어. 90년 독일 유니폼. 이런 거를 보면. 그냥. 그. 폴리스텔이에요. 이런 차이가 없는. 근데. 문제는 뭐냐. 에. 80. 82년까지도. 84년까지도. 아디다스가. 특별한 뭔가를 하진 않았다가. 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딱. 올라갔는데. 클리마. 네. 유니폼을. 그 당시는. 아마. 칼라. 테레비였을 거예요. 우리는. 흑백으로 봤지만. 나는. 흑백으로 주로 보는데. 테레비가. 예전히. 칼라 방송은 시작했지만. 돈이 없으면. 예전 그대로. 칼라. 흑백 기름을 봐야 되니까.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칼라가 증상인 줄 알지만. 그렇죠. 흑백. 흑백. 흑백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흑백. 테레비를 주로 봤는데. 이제. 안 보이죠. 이런 게. 잘. 지금은. 테레비가 대용화됐지만. 옛날에는. 17인치. 15인치. 이런 거거든. TV가 있는 게 어디야. 작은 테레비로. 온 가족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집에. 테레비가. 일찍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녁 먹고 나면.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들. 한 열 분씩 와서. 우리집 보고 가요. 좁은. 방에. 다 들어와서. 드라마 할 때마다. 뉴스는 안 봐. 인기 드라마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어. 일본 축구 잡지를 사더라고요. 일본 축구 잡지를. 부산에 살았어가지고. 네. 넘어오는 그런. 선진문분들이 많았었대요. 일본 축구 잡지를 사면. 사진을. 사진을. 사진은 이제. 화보가 어집이니까. 컬러로 나와서. 컬러로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딱 보면. 디테일 부분이 보이는데. 어. 뭐가 있는 거야. 그치. 다름을 느끼는 거죠. 클라이마라이트가. 솜에 딱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아. 그래서 지금 뭐. 86년 독일. 홈 유니폼 되게 좋아해요. 카라에. 이렇게 살짝. 독일 국기 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클라이마라이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축구 유니폼에 적용이 돼서. 그 클라이마라이트가. 요 제품을 보면. 이제는. 에어로 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에어로 레디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무려. 86년부터. 2020년이니까. 30 몇 년인가요? 40 몇 년인가요? 30 몇 년인가요? 30 몇 년인가요? 30 몇 년 동안. 클라이마라이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아디다스가. 제품을 만들었고. 고. 클라이마라이트. 클라이마쿨. 클라이마스톰. 뭐 이런. 온갖. 클라이마시리즈가. 시작이 된 거예요. 클라이마쿨이. 진짜 오래갖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도 나왔던 게. 클리마 라이트였던 것 같고. 내 기억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같이 섞었던. 클리마스톰. 에가지고. 겨울용 제품이 나왔던 거.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이마쿨이. 클라이마 라이트보다. 더 메시성이 강화되어서. 더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쵸. 에어로 레디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센틱 제품은. 여기에는. 히트. 알디와일. 히트 레디라고 읽어야겠죠. 히트 레디. 레디라 읽어야 되나. 알디와일. 그거 레디를 읽었잖아. 레디라고 되어있는. 이게 웃기지. 아. 이게. 마이크에다 망쳐놓은 거야. 마이크에다 망쳐놓은 거야. 마이크에다 망쳐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어센틱. 선수들이 실제로 읽는 어센은. 이렇게 어센틱 넘버가 있네. 어센틱이라고. 2000시즌. 이게 2022. 2022. 20시즌하고. 21시즌. 1년을 걸쳐가지고. 2회를 같이 한다는 거. 깔끔하긴 해냈다. 또 이런 건 이쁘긴. 이 제품이 현재. 일반. 매장에서는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아디다스 본사. 그 논현매장인가. 거기서만 아마. 아. 근데. 아. 근데. 어센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플리카를. 왜 차이를 뒀냐. 당연히 선수들이 입는. 고기능성 개품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나이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대표팀에. 원티에 투티. 뭐 이런 얘기. 자꾸만 나오는데. 어. 선수들이 입는 옷은. 기능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의 최고의 기술력이 다 동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기능적으로 좋은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가격이 높아지죠. 필환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는데. 단순히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논리에서는. 브랜드가. 우리는 예를 들면. 맨유와 아디다스가 공급 계약을 맺으면. 아디다스가 맨유에 50% 할인을 해서. 대량으로 후원을 해주니까. 싸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내가 너희들한테 1년에. 500억씩 물품을 제공을 해줄게 하면. 그 500억이. 1000억짜리 물품을 싸게 50% 할인해서. 500억이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소비자가 그대로 제공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어서. 네. 그 사람이 소비자 가격을 맺은. 키스 어플라이어가. 그대로 제공하는 금액을.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봤는데. 이제 후원 구석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의 가격을. 500억이라고 하고. 그럼 500억이. 가격인데. 실제 제조 원가는 얼마냐. 10분에. 한 5분에 정도 되죠. 한 5분에. 400% 정도가 보통. 비즈니스에. 기본적인 마케팅. 포함.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리테일 프라이스도. 그렇게 측정이 되는데. 제조 원가 400%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20만 원이다. 제조 원가 상으로는. 한 5만 원도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또 이제. 마케팅이나. 실제로 500억이. 제공이 되지만. 브랜드 측에서 보면. 500억이 아니라. 그 4분의 1이. 125억 정도가. 120억 정도가. 이제 실제. 제공하는. 원가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격을 높여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 팀에 공급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격이. 정당한 게. 뭐냐면은. 팀에서. 팀에는. 30만 원에 팔고. 이중에 해당. 그렇죠. 밖에서는. 20만 원을 팔고. 10만 원씩. 야. 너 우리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나오는데. 어센틱은. 가격이 높은 대신에. 어센틱을 팔면. 많이 못 파는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비싸고. 만약 팔더라도.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한국 나이키 같은. 코리아 같은. 대표팀이 풀리는 방식을 보시면.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키서퍼에서. 선수의 어센틱이. 다시 풀려나잖아요. 그 논리도. 비싸니까. 비싸니까. 많이 못 팔아요. 그래서. 그래서. 선수들한테는. 비싼. 어센틱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해 주고. 이게 경향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면. 좀 저렴하게. 그쵸. 선수들이. 입고 뛰는 유니폼을. 팬들도. 입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인. 팬들의 입장이. 문제기도 하고. 파는 입장에서. 문제는. 처음에는. 그게 동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이 나올 당시나. 이거. 엄브로에서. 브라질 유니폼. 아야스 유니폼. 선수가 입는 거나. 팬이 사 입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서로. 기술 경쟁을. 펼치면서. 그게 큰 배경이구나. 어떻게. 기술 경쟁을 펼치고. 아디다스는. 익히먼트 라인으로. 전문 선수용 제품을. 고급화 시키는데. 집중을 하고. 그치. 나이키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프로젝트에서. 알파 프로젝트. 알파 프로젝트라는 걸. 실시하면서. 이제. 스포츠렉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소재 개발. 이런 거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 시대가. 그래서. 나이키는. 나이키대로. 선수들. 오센틱 유니폼을.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지금은. 한국 유니폼이. 대표팀 유니폼이. 판매용으로 나오는 게. 18만 5천원으로 나오지만. 과거 2002년도 정도에도. 한국 대표팀. 오센틱 유니폼이. 22만 5천원으로. 나왔을 때. 23만원 이렇게. 가격이. 팬츠 하나가. 20만원. 그러니까. 쉘 타고 있는 건. 30만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였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에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면. 지뢰차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흑삭거나. 저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선수용으로 나온 제품을. 2002년도에. 개들어 봤을 때. 레플릭하고. 오센틱을. 이렇게 두개 놓고 보면. 네. 오센틱. 와. 진짜 좋다. 네. 맞았죠. 그 느낌을 엄청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소재가. 부드럽거나. 방품을 해 놓는. 자.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차이를. 보시기에는.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 차이를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이렇게. 제품을 보면. 여기는. 이번 바이름에는. 유니폼은.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서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가까이 대세요. 그냥. 카메라에 가까이 대면. 이렇게 대면. 여기 줄무늬가 이렇게 떼어 있어요. 스트라이프가.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직조가 좀 다르네. 근데. 메쉬홀이. 메쉬가. 이렇게 비춰보면. 이. 메쉬가 뚫려서. 이렇게 비치는 부분과 안 비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네요.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나온다.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메쉬 있는 부분은. 당연히 땀이 잘 통할 것이고. 이렇게. 덜한 부분은. 땀이 덜. 배출이 되겠죠. 땀이 차겠죠. 여기는. 근데. 어센틱인데요. 이 어센틱은. 지금. 직조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직조방식이 다르고. 이 어센틱은. 지금. 아주다스에서. 말하는. 직조방식은. 니트에요. 니트? 니트인데. 더블 니트에요. 이중 직조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니트의 통일성이나 이런건 있지만. 더블이라고 말했다면. 이건. 저는 아직 정보를 모르지만. 네. 내구성을 더 강화했다는. 내구성 강화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거. 미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화면으로 보이시고. 갖다 대요. 갖다 대요. 그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가 다. 비칠 거에요. 그러네. 그죠. 약간 더 희미하긴 하는데. 제 손가락으로. 약간 희미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비춰요. 근데 이건. 색깔 차이가 나오는 것 정도고. 맞네. 실제로 더블 니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일반적인. 이렇게. 메쉬를 직조방식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비춰봐요. 이거. 카메라 프레시로 하면 나올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비춰볼게요. 비춰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메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카메라 빛이 보이는 게. 이렇게 다 투명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돌려보실래요. 내가 보면 이거는. 투명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세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자. 궁금하다. 맞네. 빛이 여기가 약해져요. 이렇게. 이게. 아닌데. 똑같나? 근데. 빛이 다른게 안 돼. 여러분 보시겠지만. 직조방식의 이 부분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레플리카드. 이 비추는 부분이. 이거는. 여기는 메쉬. 여기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막혀있는. 막혀있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확실히. 선수들 유니폼은.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통적으로. 아디나스. 지금. 3스트라이프. 3선이.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천으로 되어 있고. 이쪽. 가까이. 여기 보시면 천으로 이렇게. 재봉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무게. 이 가멘트 자체. 이 소재가 오늘 얇기 때문에. 아. 그거를. 몸에 달라붙는 착하. 착하. 착용감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게. 큰 틀에 좀. 말을 해야 되는 게. 나이키는. 그 이전에. 물론 거기도 가볍고. 훨씬 부드럽게 라는 걸 표방했어요. 근데 이제. 니트라는 걸. 컨셉에 크게 들어오면서. 베이퍼 니트. 그런 걸 쓰기 시작했을 때. 니트 자체. 직조 구절에. 그런 스타일상을. 더 가미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보기. 네. 니트가 초반에 얇아가지고. 그렇게 기능성이 좋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 유니폼을 보면은. 무거워요. 무거워요. 니트 자체. 직조 스타일만 신경을. 그거는. 한국 대표팀의. 유니폼. 어센틱의 무게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해야지. 네. 그래서. 반대로. 아디아스는 어땠냐. 클라이마풀이 있다가. 계속적으로 바뀌었던 게 뭐냐면. 아디. 제로라는 컨셉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서. 옷에 이제. 가먼트라고. 제로 이런 것들을. 얇게 얇게.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가볍게. 엄청.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웃겨요 웃겨요. 나이키를 가보면. 굉장히 옷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진짜 이 옷을. 입고 운동을 할 때는. 아디다스가 너무 가볍고. 몸에 이렇게. 달라붙는. 실루엣을 주는 감이. 그때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예전에. 아디다스. 2, 3년 전인가.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꼭 어센틱이어야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맞다 맞다. 여러분들이 보면. EPL을 보면. 울부스 엠턴. 뭐 이런 나디다스 입죠. 울부스 내년에. 뭐 다른 거로 바뀌죠. 팀. 스폰서가.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여러 팀들을 보는데. 여러 팀들이 같은 스폰서를 입고 있을 거예요. 울부스라든지. 맨유가. 똑같은 나디다스를 입고 있지만. 울부스는 어센틱 공급을 못 받아요. 그렇죠. 이게. 로컬 계약이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나라 푸마로. 삼성이 입고 있잖아요. 옛날에. K리그 말하면 되겠고. K리그. 그 팀들이. 푸마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서. 옷을 공급받는 게 아니어서. 그냥. 푸마 에보니트라는 들은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푸마 코리아랑 맺어서. 거기 여러분들. 아디. 펀디보 이런 시리즈처럼. 푸마에 나오는 라인을 그냥. 사갖고. 자기네 스폰서 따로. 국내에서 작업해서. 박아갖고. 이렇게. 그냥. 그냥 입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팀에 가시면. 그. 맞잖아요. 포워드. 저희. 아시는 분. 동태문학. 이런 생각이 안 나네. 유툰. 헤트툼.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다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단체법을. 우리나라 석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주춤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전사 유니폼이라는 게 나오면서. 옷 전체에다가. 다양한 프린트를 할 수 있게. 원하는 여러 가지 문의들을. 인쇄를. 전사 방식으로 인쇄를 해서. 옷이 화려해졌죠. 그래서. 화려해지는으로써. 이제. 그 유니폼을. 찾는 단체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전사로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전사는 문제는 뭐냐면. 소재가 좋지가 않아요. 소재가. 나열. 뿌리는 건가요? 전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잉크로 이렇게. 컴퓨터가. 예를 들면. 칼라 프린트를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야 하는데. 나이키는 그거구나. 근데 그게. 그. 여러 가지 화려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소재가 좋지 않아요. 전사 사용되는 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맞네. 그걸 흡수해야 되니까. 그 소재.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 뭐가 이렇게 쓰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티로랑 콘디보가. 어마어마하게. 단체복으로.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단체복으로. 저렴하니까.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뭐. 3만 몇천원. 4만 몇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단체로 하게 되면. 30% 할인하니까. 그것도 있고 말하자면. 근데. 그 제품이 왜 중요한가. 어. 그게 울부새들이 있는 거거든. 음. 그럼 심지어. 트레이닝 교재는. 트레이닝 제품은. 유니폼도 그렇지만. 트레이닝 옷은. 레알 마드리드 실제 선수들이 있는 거거든. 아. 맞다. 맞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축구용품의 의류회사에서. 매출 차이를 발생시킨게 뭐였냐면. 단체복. 그러고. 나이키는. 어센틱 레벨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원티어에 해당되는. 베이퍼 제품들이. 모든 제품들에서. 다 베이퍼가 적용이 돼서. 쇼트. 반바지. 트레이닝 저지. 트레이닝 탑.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데. 아지다스는. 트레이닝 웨어에서는. 손수용과.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는. 레플리카가 동일한 거고. 아. 나이키는. 이해했다. 이해했어. 베이퍼 같은 제품들하고. 그 밑에 있는. 다운된 제품. 다운그레이드되어 있는. 텔다운 버전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이키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어. 지금 한국 대표팀이. 사람들이. 원티어가 돼서. 유니폼. 어센틱에 나와도 좋아하는데. 좋은 게 아닌 게. 한국 대표팀이 입고 있는. 트레이닝 웨어가. 레플리카 버전이에요. 전부. 텔다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티어가 된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차이냐면. 표면상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사용된. 한국 대표팀의 유니폼은. 베이퍼 니트가 아닌데. 나이키에서. 지금 한국 대표팀이. 18년에서 20년 사이에 제공이 됐던. 그 소재와 그 기술 컨셉의 제품은. 없어졌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원티어로 승격시켜준 게 아니라. 그 제품 라인은. 이번 시년부터. 아예 없어지고. 선수들이 있는 거는. 어센틱으로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그쵸. 왜냐면. 그 부분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는. 나이키가.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한. 마케팅 일환이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PSG라든지.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라든지. 토트넴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이키의 지금 핵심. 그가 1년인가. 안 됐을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왜냐면. 나이키에서 일할 때도 뭐였냐면. 들어오는 제품군이나. 만약에. 티어가. 3년 넘었잖아. 들어봐. 이야기하면. 너 모르잖아. 알아요. 그러니까. 티어가 1으로 해서 나오거나. 레플리카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 일단. 제품이 들어오는 수량의 차이나. 들어왔을 때. 판매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매장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에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보였던 게 뭐였냐면. 실제로 저희 느꼈잖아요. PSG나. 구단샵에 들어가면. 점점 어센틱이 없어지고. 선수들이. 레플리카 버전의. 트레이닝을 계속 입고. 운동을 해. 그러니까. 나이키 측에서도. 그거를. 없앤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AS로마. 그 다음에. 아틀래티코. 토트넴은 지금. 최상급의. 영국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틀래티코도. 아틀래티코도. AS로마. 그리고. 로마. 이런 팀들은. 유니폼은. 예를 들어. 베이퍼가 나오는데. 그 나라 대표팀처럼. 트레이닝 위원은. 전부다. 레플리카 버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상국은. 원티어로 대우고. 승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요. 표면상의. 이제. 마케팅으로써. 유니폼을 만들어져요. 아니. 표면상도 아니고. 그거는. 나이키 계약팀은. 그전에는. 고로케 차별을 뒀는데. 나이키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서. 그걸 따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레플리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단급의. 약간. 베이퍼니트가 아닌 등급을.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 또 이제. 베이퍼니트 어센틱 유니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아. 일이 많아지고. 풀할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트레이닝 위원은. 그냥. 베프리카도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나온 거죠. 굳이 뭐. 그걸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잘 안 팔렸어요. 그리고 또. 차이는. 이런 부분이에요.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에는. 들어가는 것들은. 다. PVC 같은 것들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거에요. 실리콘 아니면. 수지. 수지 계열의 제품들로. 다 들어가 있고. 물론. 내구성이 좋지는 않아요. 무게를 줄인다는. 무게를 줄여서. 그게 가장 커요. 퍼포먼스를. 극정화시킨 제품이어서.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바느질 부분들.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느질이.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물론. 나름대로의. 바느질을. 잘 신경을 써서. 플래심처럼. 만들긴 하는데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인건비지. 그렇지. 비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말하는게 뭐냐면.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뭐 아니라고 했지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옛날에 어센틱이라면. 진짜 기능사의 퍼포먼스를 하면. 이거를. 플래심으로 해서. 이게 플래심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아예 붙여가지고. 심리스로. 심리스로 하거나. 이렇게 붙여서. 이게. 표면에. 살에 쓰리지 않게.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게. 센틱에 대한. 기본적인 그거고. 네. 아니면은. 이걸 없애고. 이제 본딩 방식. 접착으로 해서. 요거를. 천을 겹친 다음에. 거기에. 이런 겹착을 해서. 아예 무게도. 이거의 심에 대한. 날려서. 무게도 줄이고. 착용감을 했을 때. 쓰는 부분도 없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걸 보면.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항상. 아디다스. 아디제로 때는. 이거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냐아냐. 아디다스는 이제. 계속. 저는 이게. 계속 불만이었어요. 아디다스에 대해서.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무게가. 100g에서. 120g 정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디제로 이후에는. 이. 더블 리프트 방식의. 소재가. 아디다스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착용감이 뛰어나죠. 실제로 착용감이 되게 뛰어나. 그러니까. 몸에 붙는 실루엣의.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러워서. 그러면 이제. 난 뭘 사야되지? 일단. 가격은. 119,000원. 189,000원. 7만원 차이죠. 7만원 차이죠. 본인한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운동을 해 내가. 네. 어느 걸 사야겠어요? 아 이거 사지. 이거 산다고? 어. 7만원에도 비싼데? 돈이 있으면 사지. 아니.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면. 어. 이거 사지. 일주일에 두 번 운동을 해도. 이거 사지. 선생님. 선생님. 장사꾼처럼. 아니. 축구는 장기빨이라고. 아. 왜. 타. 유튜브. 그걸 또 그렇게. 제목을 또 인정하고 그러세요. 그 친구들도 잘. 잘 돼야지. 아. 그래요? 우리가 잘 돼야지. 그 친구들이 잘 돼야지. 우리 잘 되길 바라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랩플릭터 소개하는데 52문제 지금 바로 떠들고 있어. 야. 이래가지고 우리 잘 되길 바라네. 이거 10개로 끊을 거냐 뭐. 아. 이거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책은 아니잖아. 안 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희가 궁금해요. 역시 이 속내가. 18만 9천 원인데. 아니.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비싸긴 한데. 왜.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가 좋은. 실질적으로 땀 배출을 하는지. 무게 감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한여름에도. 아침에 운동할 때 이 옷을 입으면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운동을 할 때 아니면 하기 전에.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땀에. 실제로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을 비교를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양. 운동량을 강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나서. 옷에 젖는 걸 보면. 이 Authentic 쪽이 훨씬 적게 젖어요. 아. Moist적이니 훨씬 좋구나. 훨씬 그거는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태그를 보시면. 어. 이 제품을 저희가. 밑에 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빌려왔는데. 여기 Heat Dry라고 되어 있잖아요. Heat Dry가 되어 있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여기는 이제. Replica에 적용된 건. 에어로드라이버. 쉽게 말하면. 야. 에어로레디. 에어로레디.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체온계가 더 들어가야겠네.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이거 쌍방향이네. 네. 여기는. 지금 보면. 공기 투과. 네. 에어퍼미어블 되어 있고. 이거는 Water Absorbments. 수분을. 흡수하는 거. 흡수해서. 밖으로 보내는 것까지만이 역할이네. 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면. 확실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보이실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올려야 되는구나. 주봐주봐. 나오나 봅시다.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높이가. 아 맞아. 되잖아. 힙 드라이. 레디와 그다음에 차이를 보면. 여기에 이제. 한쪽은 뭐. 조금은 공기 투과 승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템프레이션 온도가 나와 있어서 시원한 감촉. 느끼죠. 그다음에. 보송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휠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가 더 많은 쪽이 오면. 왼쪽이. 제 손에 있는 왼쪽이 지금. 어센틱이고. 훨씬. 기능적으로는.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차이를 과연 실감할 수 있느냐. 실감이 가능해요. 실제로. 근데. 나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논쟁으로 삼는 게 하나 있잖아. 네. 어센티가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가. 여름에 운동하는 조건을 했을 때. 운동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아무리 이런 모이스척 있는 공기통이 뛰어나더라도. 우리나라의 습한 건조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이 기능성은 어디서도 무용지물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의 공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기온이 지금 점점. 이제 아일대기후 쪽으로 가깝게. 한여름 기온은. 그렇게 되니까. 스페인은 그렇죠. 그때는 어쨌든. 자연적으로. 체온조돈을 위해서. 땀이 나오는 경우 잖아요. 지금 운동을 했을 때. 열이 나와서. 열과 땀이 같이 배출이 되는 시기고. 우리나라 한여름에는. 당연히 낮 기절을 이럴 때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체온조돈을 위해서. 스스로 몸에서 땀을 냅니까. 그때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한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두 제품을 비교로. 운동을 끝내고 비교를 하면. 땀이 나와 있는 정도는. 그때는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문제는. 제품이 위킹을 해서. 땀을 이렇게 짜보면. 이쪽이 적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열이면 한여름이라고 하고. 우승은 벗고. 옷을 짜면. 실제로 땀이 쭉 하고 짜지잖아요. 그렇죠. 이 옷은 짜게 되면. 좋게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배출 능력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몸에서. 모이스처가 계속 발생을 할 때. 빨리 빼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걸 했을 때. 전반적으로. 땀 자체를. 그렇게. 자연 발생 상태에서. 그대로 땀이 나는 상태니까. 그 정도가 되면. 그 상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땀을 못 묶고 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섬유. 아까 표시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안쪽에 있잖아요. 마디가 안쪽에 있으면. 이 특수 기능성 섬유의 특징들은 뭐냐면. 땀이 발생을 하면. 그 땀이나. 모이스처가. 모이스처를. 이 옷 다각적으로 배출을 하도록. 이동시키는 기능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데. 의류를 입어서. 첫 번째 하나인가. 체온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땀을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게. 기능성. 저희가 흔히 말하는. PT텍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니. 에어리즌. 에어리즌. 에어리즌도 그렇고. 고어텍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땀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땀은. 몸에 체온을 가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불편함. 쾌적함을. 그거를. 옷이. 흡수를 해서. 밖으로 배출하고. 안에. 피부 쪽의 여기를. 보도포상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이제. 기능성 소미의 컨셉이고요. 이런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그.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 컨디셔닝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온도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했어요. 아니. 내가. 몸을 한 게 아니라. 외국의 지금. 예를 들면.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온도를 봤는데. 오늘. 지금 현재. 한국 시간으로. 여기. 서울은 지금 25도. 이렇게 되는데. 아. 런던하고 여기 온도를 체크해봤다. 런던하고 맨체스터. 랜체스터가 지금 3도. 리버풀이 1도에요. 거의. 온도를 1개월이에요. 반. 밤. 게우니기도 나지만. 물론 이제. 평일. 기온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17도. 16도가. 낮. 최고기온으로 나와 있는데. 대신 1개월에 보면. 런던에 ROLE가 맨체스터의 에피엘 경기 보면. 뭐 영아는 이렇게.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정도는 않은데. 네. 그 정도 지역이니까. 유럽 지역에서 선수들이 많이 나와. 온도를 운동하고. 17도, 18도 운동하는. 제일 좋은 기온이잖아. 운 versucht. 쫓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조한 그 가을 날씨 약간 쌀쌀한 약간 쌀쌀한 이동하면 몸이 딱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시작하면 요즘 아침은 그렇거든요? 아침은 그렇구나, 햇빛이 저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 옷을 입으면 운동 중에는 땀이 젖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운동을 꽤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속 같은 거는 젖어있는데 가장 땀이 많이 나는 이 부분에 앞쪽 패널이나 뒤쪽 부분에 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여름에 내가 운동 끝나고 나면 옷이 너무 젖어져서 땀 때문에 카시트, 비닐 같은 식으로 나나 왜 비닐이야, 왜 돗자리 뱉는 거야 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돗자리 괜찮잖아 버렸어 버렸어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금 정도여서 이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하면요 이런 옷 입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더 깨적해요? 확실히? 안 젖어요 아직은 완전히 젖을라 그러면 한 두 월 좀 넘어가야지 완전히 다이어트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적으로 어쨌든 레플리카는 팬용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본 흔한 레플리카라 말하는 거는 그냥 입기 위한 용이에요 팬심으로 팬심으로 입는 용인데 운동을 겸해서 살 거면 당연히 조금 더 비싼 쪽을 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축구팬으로서 운동까지는 아니고 패션으로 입겠다고 하면 레플리카만 해도 미네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정도까지 메시가 제공되지가 않았었어요 저도 그 생각이긴 해요 정말 짜증이 난 게 이 레플리카를 94년 수집하고 2006년에 일단 개인적으로 수집을 중단하는 가장 큰 용이 변하면 나이키가 소재도 변화가 없어 아디다스지 나이키도 마찬가지 드라이핑이 몇 십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래서 어생틱은 보는 재미가 있어요 바뀌니까 바이렘 미는 아니 바이렘 미는 아디다스보다 낫지 않았어요 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애 어생틱에 대한 그래도 계속 변화가 계속 되게 저념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나마 이거는 좀 나은 편이에요 요 뒤에 하는 요 뒤에 우리가 리뷰를 하게 되는 유벤투스는 이거랑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사항이 다르다고? 전혀 다른 결과 아 그렇다고요? 요 리뷰 이후에 다시 또 저희가 하게 되는 올려두게 되는 유벤투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고 좀 더 저희의 참고를 하고 비유할 수 있게 해드리고 바이렘 미는 가지고 지금 한시간 정도 유벤투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레플리카 이거 다 했고 이제 운동용으로 하면 어생틱에 대한 이거에 구입하실 만한 칠만 더 줘 가치가 있는 편이다 운동을 하시거나 정말 좋아요 공인용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운동을 잘 못하니까 확실하게 말하는 거 잘 못하잖아 그만해 레플리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보이는 거 사실 이런 것도 입을 필요가 없지 뭘 입어도 못하잖아 뭘 입어도 못하잖아 뭘 입어도 못하잖아 저것도 이런 건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 네가 이겨보신 때 못하더라고 하하하하 짜증나 아니 죄송합니다 짜증나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개인 속에서는 칠만 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라면 매일 운동한다면 그 뭐냐 합리적인 가격에 맞춘다면 나라면 이쪽으로 가긴 하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네 굉장히 제가 보기 간단히 놀랬던 게 요로 정도로 매시로 이렇게 직전을 해줄 줄은 정말 옛날보다 훨씬 좋아했어요 네 클리마 라이구 때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 거라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 뭘 간단하게 한 시간을 했잖아 간단하게 마지막에 정리를 했고 야 레플리카는 한 시간 리뷰하는 미친놈이 어디 여기 미친놈이잖아 그래서 떠낸다고요 떠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좋아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는 팀이 유니폼이고 계속 유니폼이고 변화는 크게 없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 또 좋아했던 선수들이 많은 사실 뭐 여기에 대한 저는 히스토리는 말 안 했거든요 누구 좋아했지 저요? 저는 메메쇼를 좋아했어요 아 메메쇼를 아 메메쇼를 터키계 그때도 독일 대표선수인데 네 좋은 선수 되게 정확한 축구를 구사하던 분이셔서 바이름인의 메메쇼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공격형 미디오피도 전천으로 했었던 그분을 좋아했는데 저는 70년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데스리가 룸날 중계를 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중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좋아했던 팀 바이름인의 메메쇼 제일 잘한 팀이었으니까 제일 좋아했고 파란히 트룸맨이게 사실 말하면 끝도 없어 한두 군부터 해갖고 리자라지부터 하고 다이슬러 비운의 천재 뭐 그렇게 말하던데 다이슬러 경기를 못했잖아 근데 다이슬러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왜냐면 내가 봐도 그렇게 눈에 띄는 미디오피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냥 독일 특유의 선수의 예를 들면 슈펜난 에펜베르크 같은 경우도 좋은 선수에게는 했지만 그렇다고 순위형 미디오피드의 터프 한 냐는 그걸로 기억하고 실수를 없는 에펜베르크는 개인적으로 에펜베르크도 뭐 별로 상당히 더 뛰어난 선수였던 근데 바이러트맨이 초정은 아니니까 그치 거기 있다가 넘어왔다가 첼시 갔다가 다시 왔었나? 기억이 안 나 딴 데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사실 로이 마카이 같은 경우도 워낙 기억이 많아 로이 마카이 좋아했지 왜냐면은 비운의 2인자였거든 네덜란드에 바니스테루에 밀려가지고 부동에 나가면 네덜란드 대표팀은 맨날 벤치였어요 제 기억에 제대로 못했었거든 그리고 기동력에서 차이가 많았고 그 당시에 벤치에 바이러트맨에서는 에우베로 두리에가 4개의 환상의 큰게였거든 엘베가 에우베로라 하나? 엘베로라 엘베로라는 엘베로라는 다 알아들일 수 있지 40몇 년 포르투갈 청소년 선수권대회 때부터 봤는데 그때 에우베로라 브라질에서 바로 너무 많은 독일에 가보면 정말 좋아했었어요 엄청 기교 기교판 아니였던 것 같은데 바이러트맨에서는 되게 좋은 선수가 엘베로도 물론 기교판은 아닌데 제오베로토 너무 잘했었어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라질리아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맞네요 그래서 이 제오베로라스 코스타를 한게 마치 제오베로토와 비슷한 그런 플레이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 제오라스 코스타를 한거에요 요새 이곳은 누구냐 이거는 11번이면 누구야? 너 몰라 룸메니게 카라지 룸메니게 그래서 이런것도 있는데 또 이야기하자면 리자라지하고 윌리샵은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이드백 그 당시에 한창국 플레이하던 시기라 왜냐하면 두 선수 다 거의 그 당시에도 탑 레벨의 사이드백 선수였거든요 확실히 다르네 나는 70년대 말에 군네스리를 봤기 때문에 좋아했던 선수들이 다 그 당시 선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달라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정말 다른게 저는 그 당시에 폴 브라이트너라고 74, 78 맥킹을 맞지 브라이트너는 비틀즈 머리 스타일에다가 카마에다가 스타킹을 내려서 신기도 했는데 미드필드로 좋은 선수들 많이 안뛰어요 많이 안뛰는데 패스도 되게 정확하고 근데 베켄바하고 사이가 좋지도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한참 두 선수들이 베켄바가 루맨닉이랑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서로 서로 다른 스타일이기도 하고 포지션은 다른데 약간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시기에 폴 브라이트너라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거든요 프로 선수 아주 명운가지만 브라이트너라는 한가지 진기한 기록을 갖고 있는게 선수생활 중에 단 한번도 피안트킹을 미스한 적이 없어요 에이 그러니까 별로 안 참겠지 만주찬 다 피안트킹 나오면 다 차는데 브라이트너가 단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있고 스타일도 좋고 키도 크지는 않은데 그 시절에 선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 독일 축구 그 다음에 바이올린미네이 갈거에는 어떤 이제 바바리안이다 늘 말하지만 바이올린미네는 바바리안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잖아요 주가 연방을 연방을 내는게 이제 군대스리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각각의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걸 들어서 근데 바이올린미네는 지금 아레나는 나중에 지을때 잠깐 가봤었고 아레나 BMW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88올림픽 때 지금 올림픽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올림픽공원에 그 모델이 된게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게 그 그리고 면행감독에서 되게 깨끗하고 좋아 나는 이것 좀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항상 여기 별명이 왜 좋았냐면 상의하고 하의 색깔이 똑같아요 상하 빨리 내기형이 그게 있어 그래 세체를 맞추며 빨간색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그 세트로 맞춰있고 나오면 그게 그렇게 예뻐 선수들이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바이올린미네 에니 분데스 리그가 1950년인가 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50년? 50년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부리그 계속 머무는 팀이 아니에요 응?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일부리그에 한번도 안빠진거 올라와있는 팀이 아마 함부르크에 함부르크 내려갔는데 언제 예전에 예전에 초창기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한번도 안나고 계속 일부지 계속 리드 1군에 잡류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 아마 그러니까 1군 경기가 제일 많은 팀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함부르크가 근데 이제 미네는 남부 팀이고 함부르크는 북부 팀이에요? 북부 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니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항상 좋아했던 거는 이거에요 FC바이올린미네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이게 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넘버하고 선수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는 이게 볼 때마다 유니폼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분데스리가는 꼭 이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팀 이름이 유니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맞네 한번도 다 들어왔네 한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분데스리가라는 독일에서 운영하는 리그와 나머지 리그 사이 그런 어떤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참 미묘한 거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가 공통돼서 리그에 속해서 그거를 배치를 다 하는데 이 뒤에 이렇게 각 팀에 이걸 했을 때 이거가 좀 되게 다르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등판이잖아요 선수 앞에도 보지 막 뛰는 걸 보면서 그 감소성이나 이게 그냥 시그니처로 나오는 이 팀 명이 그때 되게 좋아서 이거를 막 그렇게 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아지다스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에어로 레디 뭐 이런 걸 만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나왔던 그 오센틱에 나왔던 뭐 크리마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 시즌 맨유어센티를 갖고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브랜드의 리메이징을 하는 거 작업 새로운 테크놀로지 판독된 거를 계속 쓰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소비자들에 대한 저는 그 지루함을 저희가 겪었던 걸 느끼고 있거든요 나이키도 빨리 드라이핏에 언제나 창피를 해야 되는데 베이퍼니트니 에어로스위프트 이런 것들은 계속 만들면서 지금 드라이핏은 포기를 못하고 있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거는 포기를 못하니 모르겠어요 새로운 것들이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시죠 그거 대한민국 어센틱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기능성으로 할 때 그걸 사야 될까요 한국과 별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실 분 있어요 어센틱은 한국도 어센틱은 뭐 그치 추천하고 싶진 않게 해외에서 확실히 의사인들은 어웨이가 인기 있어요 홍콩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내주고 나는데 진짜로? 그 어웨이 유니폼을 좋아하더라고 확실히 특징이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는 되게 유니크한 거는 역시 대한민국 어웨이 유니폼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의외로 동아시아 이쪽에서 인기 많아요 그리고 한국 유니폼 사실 분들은 빨리 사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마킹 무료 서비스가 아마 5월 30일 정도로 종료가 될 거예요 종료가 될 거예요 6월부터는 15,000원인가 바꿔 판매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 유니폼 유니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영상은 시간을 보고 놀라실 것 같은데 1시간 12분 물이 이렇게 떠들었지 1시간 더 할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이레미네가 지금 1시간 더 뜯을 수 있어 정리하시죠 더 했다가 클릭도 안 하겠습니다 클릭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지 보는 선수가 데이비스 새로 계약한 데이비스 누구 말하는 거야? 바이레미네 되게 빠른 애 하나 있잖아 사이드 백범 아 그 흑인 친구 데이비 되게 잘하던데 홍콩 스타스포츠였을 게 관련 영상을 잠깐 봤는데 아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걔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민을 받아줘서 캐나다 목적이에요? 캐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데 군대스 리그는 이제 시작이 되니까 리뷰하시죠 네 군대스 리그 리뷰를 최근에 너무 안 봤어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바이레미네는 계속 알고 있고 또로또로또로도 아는데 다른 팀은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축구 그것도 모른다고 해서 선수를 굳이 뭐 다 잘 알아야 돼서 그럴 필요는 없어 리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또 우리 그 저번에 울부스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왔듯이 보면서 또 그렇게 눈에 띄는 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수들을 보면 이제 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스타스포츠에서 그 옛날 그때 중계가 중계가 됐으니까 크래식 매치가 나오는데 재방송처럼 코펜하임에서 피르미나는 걸 봤어요 어? 어땠어? 아 다르대 지금이랑 지금이랑 리그가 달라지면 거기 적응해야 되는 템포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까 아 그건 나쁘겠다 경기 플레이가 달라지는게 아 얘가 호빈하면서 이렇게 썼었구나 아 다르네 지금이랑 완전 다르네 그걸 그렇게 썼어 그래서 어떻게 달랐다니 간단하게 말이든 그니까 EPL처럼 미친내지 뛰고 이런 게 아니라 공을 갖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유를 자기 있는 포지션에서 해야 될 건 했구나 피르미나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30에서 40%밖에 못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빠른 템포 때문에 피지컬때도 그렇구나 압박을 당해서 피지컬도 있지만 빠른 템포 어떻게든 빨리 공을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경기 전체적인 90분간에 크림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독일 경기들은 되게 조정이라는 걸 그치잖아요 그쵸 왜냐면 사이드백에서 공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양쪽에 생길 엄청 많이 피르미나가 내려와서 잡건 올라가서 OBS 잡건 어떤 형태로든지 크게 서두를 줄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여기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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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돌아가니까 그쵸 빼앗으면 바로 여수바부 호펜하임에서 했던 많은 기술적인 것들을 여기서 리버풀에서 보여주질 못해 제한된 시간에 처리할 때가 훨씬 많아서 너무 너무 빠른 템포에 적용해야 돼 그래서 EPL에 들어온 서수도 상당수가 실패하지 예를 들면 마리오 개최가 리버풀으로 가느냐 EPL로 가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최가 오면 실패해요 피지컬때문에 옛날에 누구지 첼시를 데리고 왔던 애 마리 마르코 마리 마르코 마리 같은 경우는 게임 하므로 제대로 아 진짜 그랬어 왜냐면 피지컬이 엄청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부족 아니었을까 심지어는 미칼 발렛 만 하더라도 실제로 독일 대표팀 선수로서 보여줬던 거나 보여줬던 거를 첼시에서는 못 보여줬죠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확실한 경기 템포 페이스에 그게 너무 차이가 나 그거에 대한 거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충분히 가려고 하면 팀플레이와 맞지가 않아 그치 대표적인 선수가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아스날의 박주영 자 오늘 방송인 거 맞히지 야 맞혀 아이 진짜 음모다 내가 박주영을 좋아한다니 좋아 아스날이잖아 아니야 박주영은 좋아하지 않았어 정작으로 들어가세요 박주영은 좋아하지 않았어 박주영 디스하는 거 아니니까 디스하는 거 아니니까 FC 선수창이구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박주영은 좋아하지 않았어 아스날 경기를 많이 못 나와서 실력이 모자라서 박주영이 못 나와서 그만해 아스날팩 무역하지 마 아 경기 템포가 다르잖아 나를 모르고 하지 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루미넬 축구하고 나 더 이게 오세트니까 방시간 16분인데 리뷰 영상 봐줘 감사합니다 국시로 거리지 마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개인세이키니까 어떤 사람 댓글로 안경 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말하는데 빨리 하지 말라고 댓글로 이미 익숙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분이라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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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